안녕하세요. 단원별 모의고사인데 강의계획서 나간 거 있죠? 강의계획서 범위하고 똑같아요. 다만 다섯 문제가 특별법이에요. 저번에 제가 공지했었죠. 그래서 항상 문제 여기 잠깐 보면 단원별 문제를 볼 때 점수는 아무 상관없어요. 점수가 몇 개를 맞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먼저 단원별 문제를 계산할 때 앞에 뭐 했죠? 공법인가? 공법도 하고 학기론도 했죠. 그럼 아마 단원별 문제의 불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민법은 그렇게 하세요. 민법은 가장 첫 번째 주안점을 둘 건 지금 30문제를 지금 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은 40분을 줬잖아요. 그럼 이거 미스예요. 40분이 한 35분을 줘야 돼요. 원래. 그래서 35분 내에 이석까지 다 끝나야 됩니다. 시간을 너무 넉넉하게 준 거거든요. 5분 정도가. 나중에 가면 그렇게 시간을 남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를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시간 내에 이걸 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25분까지 풀었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이사하는데 그럼 다 찍어버리세요. 그냥 2번, 3번으로. 그것도 습관입니다. 그걸 갖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끝터리까지 어떻게든 하나를 더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2분 정도, 3분 정도 남았다 생각하면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쭉 찍어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건요. 어차피 섬정에 가면 40문제고 곱하기 이게 40문제인데 오지선다행이잖아요. 그 문제의 개수는 1번부터 해가지고 5번까지 해가지고 정확히 8개씩 배정이 돼요. 답지가. 그런데 8개가 배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건 7개, 어떤 건 9개가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밸런스를 맞춰주세요라고 해요. 출제자들에게. 대략은 8개씩 나오지만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것도 분석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논문을 보니까 이게 있어요. 수학적 논문에 보니까 1번을 답으로 찍을 나올 확률이 15% 정도 된대요. 그다음에 5번은 15% 정도 된대요. 40문제를 다 풀었을 때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거. 이 정도.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웬만하면 안 찍는 게 좋아요. 찍을 때. 퍼센트가 높은 쪽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 3번, 4번에서 답으로 찍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수학 통계학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포인트인데 가장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30문제를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안 되면 찍어버리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자기 점수에 대해서 이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평균 값이 얼마냐 이걸 가장 궁금해하거든요. 이건 전혀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민법은 전체를 40문제를 보는 거지 단위별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단위별로 문제 개수가 누구에게 몇 개가 맞았냐 그건 의미가 없다고. 평균 값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40문제를 보잖아요. 전체 40문제를 보지 단위별로 40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평균치가. 다만 이건 활용해 주세요. 세 번째가 이건 데 나중에 혹시 집에 가시면 A4 용지나 거기에다가 여기 지금 첨지잖아요. 그럼 이 앞에 A4 용지를 하나 박으세요. 박아가지고 첨지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곱 개가 나오니까. 그러면 앞에 칸수에다가 일곱 칸을 나누세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너무 많이 그렸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린 강의 기획표가 문제는 그대로 나옵니다. 진도가 안 나가더라도 무조건 그렇게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1번부터 해가지고 25번까지는 오전에 진도가 나가는 부분이고요. 나가는 부분이고 진도가 밀려가서 못 나갈 수도 있죠. 못 나가도 문제는 나옵니다. 그대로. 우리 강의 계획서대로. 그다음에 밑에 부모아스 해가지고 다섯 문제가 이게 특별법이에요. 이 특별법은 7회까지 계속 나옵니다. 1회부터 해가지고 7회까지 모두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다섯 문제니까 5 곱하기 7회 하면 5, 7회 얼마예요? 30문제인데 7회 때는 이게 다섯 문제가 따로 나올 거예요. 별도로 이게 다른 문제가 앞에 부분이 나올 건데 이 마지막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아마 임대차하고 특별법이 걸릴 거예요. 여기가 거의 한 25문제 정도가 20문제 이상이 특별법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 특별법은 이 문제하고 이 문제 정도 해결하면 어느 정도 될 거고요. 만약에 방학 때 나는 지금 여기서 복사가 안 되면 여기 복사가 종이값이 비싸서 복사가 안 되면 제가 메일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특별법을 보셔도 돼요. 알겠죠? 그건 40문제를 제가 해설하고 문제를 별도로 드립니다. 여기에 특별법은 7월 말쯤에. 그럼 전체가 합해지면 거의 100문제는 아니어도 꽤 되겠죠. 그럼 여기서 6문제를 골라내기 때문에 특별법은 지장은 없을 거예요. 단, 개수가 나올 거예요. 1회 때 15개, 25개, 만약에 30개도 나올 수도 있고 30개는 절대 안 나옵니다. 만점은 못 나와요.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개, 그 다음에 23개, 20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유독 약한 부분이 나타나요. 자기애가. 그러면 이게 약하구나, 이게 약하고, 이게 약하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자기가 약한 파트별이 선별이 되죠. 그럼 그 부분을 강조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 부분을 강조를 해서 공부하는 게 이 단원별 문제풀이의 핵심이에요. 이게 자기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문제는 시험 본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시험을 봐요. 단원별 문제를 봐요라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온다고 한단 말이야. 그거 쓸데기 없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과목은 하세요.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시고 민법은 하지 마시고 민법은 가장 중요한 게 복습이에요. 복습을 안 하면 다 꽝이에요, 이건. 그래서 단원별 문제는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복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는 다음 주까지 돌아오는데 7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 정도를 보냐면 하루에 지금 30문제를 봤잖아요. 30문제를 봤는데 복습은 25문제만 합니다. 왜 25문제만 할까요? 특별법은 빼는 거예요. 특별법은 복습 안 해요. 아셨죠? 그래서 25문제만 하는데 25문제는 하루에 5개씩 보는 거예요. 하루에 5개씩 하면 이게 총 돌아오는데 맥칠이 걸리는 거예요. 5일이 걸릴 거예요. 그럼 25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일 5문제를 푸는 거예요. 매일 5문제. 5문제씩을. 이게 오늘 한 해 했었단 말이에요. 1회 거니까 1회를 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2회 들어갈 거 아니에요. 2회가 들어갈 때 역시 5문제씩 봅니다. 알죠? 이렇게 똑같이. 5문제씩 보는데 문제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은 복습 안 해요. 하지 마시라고. 오늘 오전도 민법 들었지. 오후에 션받지. 저녁에 또 가서 민법하지. 뭔지 말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다른 과목은 그렇게 하실 때 민법은 하지 마시라고. 그건 받아주지도 않아요. 머리에서. 계속 민법만 하게 되면. 그럼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아셨죠? 처음 보는 민법은 수요일 날 하지 마시고. 목요일부터 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월요일 날, 이렇게 수요일 날 가는데. 문제는 5문제씩 가니까 이건 2회잖아요. 그럼 1회 받잖아요. 이게 5문제가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평균 뭡니까? 민법은 하루에 10문제씩 푸는 거예요. 누적입니다. 이거 그럼 나중에 3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탈락시켜요. 탈락시키고 이제는 어디로 와야 돼요? 2회하고 3회를 보는 거야. 10문제씩.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4회 들어갈 때 2회 걸 탈락시키는 거예요. 계속 탈락시키고 탈락시키면서 누적시로 공부를 해나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두 번씩 본 거잖아요. 지금 첫 문제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7회가 다 모이면 이게 총 몇 개죠? 30문제 곱하기 7회. 3, 7회, 21, 21, 210문제인가요? 이 정도 문제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3회만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3회만. 그럼 웬만하면 그 부분 안에서 거의 나온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하셔야 돼. 복습을 많이 하시지 말고 다 하지 말고 하루에 몇 개씩.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 거하고 전축 거하고 반복해서 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단원별 문제에서는 이 3번하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1번이에요. 그래서 시간 내에 풀어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복습하는 거. 이 부분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단원별 문제가 끝날 때 8월달쯤 되잖아요. 9월달 들어가면서 자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는 모습은 분명히 장담을 해요. 이게 잘 풀어낸다면. 그런데 거의 조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출발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어려워지는 게 다음 주부터 문제가 어려워지거든요. 수준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럼 점점 빠지기 시작해요. 답안지를 안 내기 시작하고.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답안 점수는 아무 평균 점수, 아무 쌀택이 없어요. 보통 몇 개 맞았느냐고 평균치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장 깝깝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니라 내 점수를 내가 약한 부분을 찾는 게 지금 이 목표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해설은 보통 1시간 두 타이밍으로 나눠서 합니다. 15분씩 15분씩이고. 약간 길어지면 한 2시간 10분 정도 될 거고요. 웬만하면 2시간 안에 다 해결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만 그랬을 거예요. 내일부터는 아마 통정의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깝깝해질 거고요. 특별법은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만 나왔지만 다음 주부터는 6개가 다 들어갑니다. 알겠죠? 담보 가등기까지 각각. 다음 주는 주인법이 두 문제. 상인법 하나, 나머지 하나씩 문제가 배정되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 7번만 잘 버텨보세요. 7번만 버텨면 제가 봤을 때는 30개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걸 계속 같이 보시라고. 알겠죠? 문제집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보시면 돼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리 전날 보고 와야 된다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되니까. 아셨죠? 항상 복습을 많이 하세요. 복습은. 그게 중요합니다. 민법은 그래요. 다른 감옥은 어쩐지 모르겠고. 자, 권리변동인데 이 권리변동이 실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는데,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검은 걸 쓰는 이유가 이 블랙을 내가 써요. 다른 시험 직렬에서는 전체 화면을. 그런데 블랙이 잘 좋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블랙을 쓰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 취득시효 보인가요? 동그라며. 취득시효하고 들어와 있는 거. 취득시효는 뭘로 가야 되죠? 원시취득입니다. 그러면 이제 써보는 거야.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했죠? 우리는 선점이다라고 하는 것과 습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오늘 우리 하나 건진 게 있었죠. 수용, 수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원시취득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낙서를 해 보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낙서를.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신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초의 소유권, 취득은 뭘로 가요? 원시취득이에요. 그럼 원시취득, 이 신축은 등기해요, 안 해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처분할 땐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라는 거 보이죠? 매매는 뭘로 가요? 승계인데 승계에서도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얘는 특정승계 이렇게 하나 멘트를 갖다 놓으시면 되죠. 특정승계. 자, 무주물 선점 보이죠? 선점은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 아까 나왔던 거. 그럼 저당권 취득이라는 거 보이죠? 저당권 취득은 여기다가 지상권 설정, 지상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전세권 취득 이렇게 나오죠? 얘들은 좀 더 뭐가 되는 거예요? 설정적 승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적 승계라고 나오는데 권리 변동이 많이 나올까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작용변경은 내가 꼭 체크해라 그래요. 작용변경. 작용변경이다. 또 하나가 뭐였죠? 효력변경. 다른 말로 효력변경이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되는 거. 저당권의 순위, 승진 이거 하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기억을 하고 계실 건 임대차의 대항력, 임차권 등기 되는 거 있죠?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힘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는 꼭 좀 정리하고 가시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처음에 나올 건 다 나온 거예요. 이게 한 문제가. 권리변동은 이 정도만 하나 봐주시면 돼요. 나머지 안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두 번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요. 이 단독행위는 우리 시험에 요 근래 5년 동안 요 근래 5년입니다. 5년 동안 세 번 나온 문제예요. 세 번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버리기가 아까워요. 실제는요. 그래서 여기 보면 취소가 단독행위인 거 아시죠? 상대방 있는 거고 증여나 사용대차 가보자고 증여 사용대차는 뭘로 가야 되죠? 여러분들 편무이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이거 무상인데. 이거 무상이죠? 무상이니까 얘는 동시 이행 항병권이나 담보 책임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이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대차. 그래서 증여 사용대차를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 항상 우리 세트예요.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뭘로 가야 된다? 편무 무상이고 동시 이행 항병권 담보 책임이 나오지 않는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완벽해요. 더 이상 유언하고 유증 있죠? 유언, 유증.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버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읍시다. 지금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상대방 없는 뭐가 되죠? 단독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이. 이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이니까 잠깐 정리해 볼게요. 상대방 없으면 도달이라는 게 도달주의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우리가 의사표시한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그 도달주의는 민법만 사용할까요? 공법도 사용할까요? 공법도 사용해. 모든 법률 행위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은 굳이 도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은 표백이라고 해요. 표백주의가 원칙인데 밑에다가 도달주의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걸 하나 꼭 체크해 놓으세요. 도달주의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비진의는 적용돼야 안 돼요. 비진의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세 번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은 돼야 안 돼요. 통정,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 통정이라는 게 없으니까 적용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구하는 것. 이게 좀 위험스럽습니다. 135조에 뭐가 있냐면 무권대리가 있거든요. 무권대리 아시죠? 우리가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취인하면 유효가 되잖아요. 소금 유효.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원 생각해 보세요. 유원을 누군가가 내 동의도 안 받고 내 유원을 그놈이 한 거야. 그 문장이 예쁘다고 해서 내가 취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러면 무권대리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언제나 무효. 그래서 이건 취인 자체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시간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 책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권대리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언제나 무효. 안 되면 이렇게라도 기억을 해 놓으시라고 아셨죠? 이렇게 도달주의 적용 안 됩니다. 여기 포기. 소유권 포기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고 하나 더요. 여러분들 공유 지분 포기 있죠? 공유 지분의 포기라든지 합유 지분의 포기라든지 이런 건 뭘로 가야 돼요?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돼요. 당연히 취소는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우리 아까 수업에 오전에 이거 기억하세요. 뭐뭐요? 최고, 거절, 통지란 말 나오죠? 이것들은 전부 다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가 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은 의통, 관통의, 이게 의사의 통지거든요.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 그다음에 그것들은 관념의 통지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쓰지 않아도 될까? 이게 준법률행위 안에 나누는 분류 방법이거든요.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냥 준법률행위다. 이거 하나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답지하고 해설주 줬죠? 앞뒤 한 장. 글자가 작죠? 어쩔 수 없어요. 종이값이 비싸서 한 장으로 압축한 거니까 그거 받으시면 돼요. 그거는